자 그 다음 봐보면 아까랑 마찬가지네요. 주어 동사 이거 바꿔야 돼. 동사 형태. 3인칭 단수에요. 주어 동사. 주어 동사. 얘도 바꿔야겠다. 앞쪽에다 표시할까? 주어 동사. 주어 동사. 지금은 S가 붙어있는거 보니까 다 복수지. 명사 복수. 주어 동사. 얘는 바꿔야겠네. 단수죠? 주어 동사. 피플은 항상 복수 취급해주는거야. 사람들. 얘는 바꾸면 안돼. 주어 동사. 주어 동사. 근데 리더가 또 단수지? 얘도 바꿔야겠다.